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이와여 기도하고 이 지역과 교회와 우리 동포들을 이와여 기도하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처와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이와여 중보기도 하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사여가시는 또 우리 특별히 반주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으로 만져주시고 성령님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저들을 안수하시고 오늘 축복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 교회의 장래의 일꾼이며 보배입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도 1923년부터 어린이날로 우리 한국이 지켜왔습니다 어린이는 여러분 가정에 꽂히며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초석이며 새싹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튼튼하게 또 식식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자주심을 바라고 부모된 이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자주시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만자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분이 여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일원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어도 그 부모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어른들은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빌딩도 있어야 되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급당에서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은 장정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애급에서 구름대처럼 나왔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환호와 기쁨이 넘쳤겠어요 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로로 타고 노예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급당에서 나올 때 구름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당에서 나왔습니다 애급당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년기 8장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 듯이 보호해 주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품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 수많은 군중이 수많은 인파가 애급당에서 나왔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우수와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갈렙과 여우수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본주의 중심으로 나갈 때에 민숙이 13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이 40년 동안 가난한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기준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인도하고 갈렙과 여우수와 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는 레이 지파도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지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라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갈렙과 여우수와 만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200만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됐다고 했어요 그걸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금상을 만들어서 저들의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버려질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저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와 저들의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가늠하다가 2만 3천명이 하나님의 화를 당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문서, 빌딩, 은행의 잔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부와 영화를 이뤄도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뭡니까?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재물을 가지고 떠났을지라도 누가 보곤 15장에 보면 결국은 돼지가 먹는 돼지 취업 열매를 먹고잖아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그들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가문이 나옵니다 3회라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입니다 또 장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문이 나옵니다 장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 요셉의 가문 이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21, 21절, 22절,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의 집하 기소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그를 패하셨다 그랬어요 패하셨다 또 성경에 보면 아합의 가문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가문도 나옵니다 이 가문들은 전부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10년기 6장 4대를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지난주에 한국을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을 갔다가 이렇게 존 에프 캐네드 공항에 들어오니까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왔기 때문에 한아름으로 오는 아시아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기사가 저에게 배려를 이렇게 베풀어 줘가지고 목사님 아시아나는 사람들이 아직 안 나와서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대한항공 버스 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대한항공 버스를 타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7분이 탔는데 7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김 목사 반가워요 나는 한국에 집회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잘 갔다 오셨다고 또 이쪽에 장로님들의 몇 분이 이렇게 탔어요 아주 중직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저희는 필리핀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국에 그냥 관광이나 가고 뭐 그냥 구경이나 하고 물건 샤핑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귀한 일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1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원 집회 7일 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 집회를 3일 했고 그 다음에 포항에 내려가가지고 600명 군병 장병 세례식 하였고 또 백령도에 들어가가지고 백령도 두 교회에서 또 설교했고 또 서울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들도 모아놓고 또 집회했고 다 모으라고 노숙자들 제가 나갈 때마다 노숙자들에게 집회를 합니다 아마 노숙자 집회는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6시에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그 사람들은 할 일 없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두커니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노숙자들이 쫙 있습니다 거의 제가 10년 동안 하는 사역인데 한국 나갈 때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요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오늘 내가 큰 뉴스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겠다 야 이 양반이 나를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70먹은 노숙자들 60먹은 노숙자들 적게는 40먹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연령별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보금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노숙자가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 하나님을 당신들이 믿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를 가난해서 저주해서 하나님을 당신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